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주식 컨터도 벌써 34번째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산업도 좀 다뤘던 것 같고요. 산업 안에서도 주도적으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황금주도주를 좀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M플러스 2차전지 장비 쪽 얘기하자마자 사안가를 좀 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마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디어 콘텐츠 다뤘던 부분이 있는데 좋은 흐름들 이번주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시차의 차이일 뿐 실적이 좋은 기업은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하여 주가는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영원하게 계속적으로 유일하게 영원한 테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컨터 시간에는 좀 더 펀더멘탈적으로 좀 기업을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방송 타이밍에 맞춰서도 물림목을 만들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주도주를 많이 뽑아서 소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 주식 컨터는 본방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섹터부터 좀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굉장히 좀 핫했던 섹터였습니다. GPT로 연결되면서 그와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좀 들썩들썩 했었는데요. 반도체 칩 설계 쪽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관련된 기업들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넥스트 칩, 가원 칩스, 그리고 오늘 다룰 두 개 기업을 포함해서 그 외에 AD 칩스라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기술적으로 반등을 끝내고 2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실적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반도체 칩 설계 관련 IP 이런 부분들 좀 다뤄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좀 핵심적인 내용만 보자면 연간으로 작년에 좀 실적 성장을 한 기업과 그 후로 기존 사업 플러스 알파로 신규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기업들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개에 해당되는 기업들 좀 가져와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우선은 황금주도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제가 장전에 오전 브리핑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중시의 흐름이라든지 주요한 이벤트 내용들 좀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환율과 유가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FMC 정책이라든지 CPI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 같이 다뤄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종목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매력적이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문자 핸드폰 번호로 회신이 갈 텐데요. 그 회신 받은 문자 안에서 링크 클릭하시고 똑같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 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푸시와 알림을 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황금주도주 첫 번째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칩 설계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반도체 섹터 두 개 기업을 다뤘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오사트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쪽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주가 흐름들이 괜찮았죠. 반도체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다뤄보자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퀄컴,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반도체 칩을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오늘 해당되는 영역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팹리스라는 건 말 그대로 팹이 공장을 뜻하고요. 리스라는 건 이제 영어적으로는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아미라는 회사도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칩을 설계하고 나서는 전문적으로 생산만 하는 회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TSMC,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위탁받은 물들, 이런 생산물들이 나왔을 때는 최종적으로 잘 제조가 됐는지에 대한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회사들을 조금 전에 듣던 두산 테스나처럼 오사트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공정에 해당되는 패밀리스 쪽에 해당되는 기업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고요. 아무래도 비디오, IP 관련된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IP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굉장한 로열티로 돈을 많이 잘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자동차 쪽에 좀 스페셜라이즈, 특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비디오 기술력을 가지고 다양한 영향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자율주행 쪽도 영향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드론, 로봇, 스마트홈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영상화, 영상물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텍스트에 1차적인 분을 한다면 2차적으로 영상물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따 짚어드리겠지만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실적 성장주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열티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열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회사 매출 중에서도 로열필 매출 비중이 파란색, 그렇죠? 막대 그래프 전체에서 파란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꼭 본다고 했을 때는 중요하게 좀 중요하게 두 가지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국가별인데요. 중국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출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차량용 플러스 알파로 홈 가전 쪽에도 대부분이 지금 다 영상물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냉장고에 대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영상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쪽에 대한 영역을 확장한다는 거는 칩세미디어가 실적 성장, 외형 성장 플러스 알파로 로열티가 많아짐으로써 수익성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매출 비중은 보시면 역시나 중국과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중국 비중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장, 그리고 홈 가전, 선업용 어느 한쪽에 좀 섹터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는 건 솔직히 기업 입장,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비중이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뭐 가전 쪽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아까 커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그동안의 전장 쪽에 특화됐던 부분이 이쪽 홈 가전 쪽을 넓혀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가전 소비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대부분 이제 홈 인테리어가 많이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대부분 가구라든지 가전에 대한 소비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교체 수요가 5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이 회사는 사실 리스크가 덜하다는 부분들은 아예 안 했던 영역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를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가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은 다양하게 이 IP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리포트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실적 중요하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라이선스 로열티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인식하지 못했던 매출들이 올해 인식할 것 같아요. 700만 불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장, 홍 가전 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모바일, AI, 자동차까지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2년에도 매출은 계속적으로 20% 성장을 했고요. 이러한 어떤 연평균 성장률을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실적 분석을 할 텐데요. 실적 분석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거나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던지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설명 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부터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랑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면 푸시 알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쌤이 더 실적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단원분도 역성장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도 3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매우 수익성이 좋은 회사인 거죠. 왜냐하면 IP를 만들고 나서 이 부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원가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저기 많이 팔리기만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이 회사의 키팩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저히 낮은 수준이 50% 정도 수준이고요.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동 비율은 2018년에 1000% 가까이 됐지만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120%만 넘어서 좋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이 회사는 사실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유상증자 안 해도 되고요. 신주인수건 부사체, 전환사체 발행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식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오버행 유시도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사가 돈을 버는 거 가지고 계속 투자를 자라가고 있고요. 선순환 구조적으로 실적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펄이라든지 PBR 밴드 놓고 본다면 PBR 밴드보다는 PBR 밴드 쪽에 무게중심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드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평가라는 거는 작년 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회사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2만 7천 원 정도 우선 보수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 주도주는 텔레칩스라는 기업이고요. 동사 또한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저도 친환경 차를 타고는 있지만 친환경 차를 탈수록 차가 고급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차량에 탑재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얘기 드렸던 에코 프로비엠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결국에 그때 제가 산업의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차량용 관련된 얘기를 드릴 때는 아직까지 완성차 시장에서 친환경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거 결국 이 뜻은 반대로 친환경 차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 다시 얘기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매우 크게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좀 불을 뿜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달리는 말에 타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달리는 말에 계속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건 약간 플레이어들, 선수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서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살릴 수 있어서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차량 중 반도체 시장은 11%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0%밖에 안 되나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0%씩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은 산업군에서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차량 대당 탑재되는 반도체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차량을 판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차량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텔레치스라는 기업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고요. 사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칩셋 미디어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올해 물론 이 지분을 팔면서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영역에 또 다른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한 부분들을 사전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한 신사업의 진출도 많이 하고 있다. 결국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핵심적인 것은 자동차 전당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동사에 대한 수혜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제가 차트는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우상향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기업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주요 사업 매출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분기 매출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2021년 상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분기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연간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미세하고 좀 마이크로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분기 실적도 꾸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차량용 반도체 패밀리스 기업으로 전체 매출액의 97%가 차량용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산업군에서 새로운 사업군을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 자율주행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R&D한 투자도 R&D 그렇죠? 연구개발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정부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투자 예산액은 조금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엔드급 인포테인먼트의 적용 범위 확대 대응도 좀 위해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장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요 대응을 위한 부분들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MCU 개발에 대한 레퍼런스 확보를 하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아다스 칩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도라는 기업을 좀 찾아보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실적이라든지 재무 안전성 지킬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짚어지기 앞서서 좀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 동향들 제가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장 시작하기 전에 대응하기에 앞서서 한번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쉽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장기 평선을 돌파해서 언제든지 빠르게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 하신 분들한테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푸시와 알림을 보내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 하시고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에서는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종목들 보시라고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 매수과 손절가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얘기 드린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시세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또한 실적이 20년에 좀 바닥을 쳤고요. 그 뒤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22년 순이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이익이 459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 회사 영업이익은 92억인데 어떻게 순이익이 459억이 나올 수 있지? 라고 말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회사가 벌어들였던 매출액에서 관련된 원가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는 건 이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얼만큼 순수하게 남겼느냐라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 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았을 때 지분법 평가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반영시킨 건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칩스앤미디어라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높아져서 팔았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이 높게 잡혔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 칩스앤미디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지분 투자를 잘해서 돈 벗은 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회사의 본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업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 부가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회사의 본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저는 영리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년 적자 기록하고 계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례성 순이익은 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85억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영업이익률도 다시 한번 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영업이익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높았는데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채 비율은 100% 언더만 돼도 낮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유보율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보율은 거의 2360%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유동 비율은 2018년 대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좋고요. 2020년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라 성장성들이 21년, 22년에서 계속 보였고 23년과 24년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목표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19,000원 정도까지 우선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IP와 관련된 기업들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텔레칩스라든지 칩스의 미디어 말고도 좋은 기업들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방송시간 제약상 그리고 제가 다뤄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부가적으로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노란톡에 대해서 이곳에서 좀 얘기를 다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채널이나 노란톡을 통해서 드릴 텐데요.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 바로 추가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진이 가는데요.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확인하시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똑같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장 시작 전에 주요한 이벤트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기술 쪽으로도 위치 좋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상장사 중에 1%, 5% 내외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300여 개 회사 중에 150여 개 회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우선 1차적인 필터를 통해서 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서 같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4번째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 좀 하겠고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불타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병복점, 분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기업들 접근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